문재인 대통령이죠. 얼마 전에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개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기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어떤 뜻으로 한 말일까요? 청와대 2018년에 이 청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개식용 금지에 대해서. 당시에 청와대가 조심스럽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2018년부터 관련된 고민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동물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알려졌고 그래서 2018년에 유보했다가 계속 고민을 한 끝에 개식용 금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한 것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의중은 아무래도 개식용 금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중을 갖고 있는 것은 같은데 그런데 대통령이 이것을 그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내리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왜냐하면 아직 모든 국민들이 다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른바 개식용 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이 아직 금지해야 된다고 못을 받기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논의는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한 것 같고 그 검토 기간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그거는 하루 이틀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검토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나의 지금 의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봤더니 지금 찬반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들인가요?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는데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된다가 72%가 나온 거예요. 저는 금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금지해야 된다는 여론은 2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금지해야 된다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기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개시경을 좀 안 좋아하는 것은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요즘 들어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가적 자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부심이 커지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기준이고 우리가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외국인들 때문에 법으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야 돼? 이런 시각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프랑스가 법으로 푸아그라를 금지한다면 우리도 개시경 금지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네티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법으로 금지하는 거 반대한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육견협회 이런 데서는 이게 대통령 망언 아니냐 생업을 어떻게 접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려견과 식용견은 따로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동물단체 측에서는 식용이든 반려견이든 똑같은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치열하게 의견이 맞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에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국 언론 보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간 100만 마리의 개를 식용으로 도축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관련 자료 정확한 건지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개 식용 자체에 관련된 어떤 법 조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그 개 식용 문화가 법 외에서 사각지대인 측면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관련 통계도 정확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외신이 뭘 근거로 100만 마리 운운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 약간 외신이 동양인에 대한 편견의 개념으로 한국의 개 식용 문화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서 100만이라는 수치를 막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외신이 바라볼 때 개 식용 문화가 그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 식용이라는 것 자체를 그들은 굉장히 혐오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 식용의 실태 이게 굉장히 잔혹하고 비위생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보면서 그들은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검토 발언을 했다는 것도 그들은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우리나라가 이게 아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식용이 금지되어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축산법상으로는 개가 가축으로 돼 있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가축이 아니고 이게 애매하게 돼 있어서 상당히 모호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혹하고 비위생적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한국은 철없나라야 이러면서 한국을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법을 정비해서 잔혹하지 않고 위생적인 방식으로 개 식용 산업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관리를 했다가는 그럼 또 한국은 국가가 나서서 개 식용을 관리한다고 또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관리할 수도 없고 굉장히 또 비위생적이고 그걸 대놓고 인정할 수도 없고 사각지대에서 애매하게 방치하고 있으면 외국인들이 와서 그걸 영상으로 찍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앞뒤가 뭔가 출구가 없는 그런 지경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